우리 내일 뭐 할까? 네? 뭐하고 싶은데? 뭐하고 싶은 거 없어? 응 딱히 없는데 넌 뭐 있어? 빠른 속도로 다가오시네요 응 사실 내가 준비한 거 있어서 뭐 준비한 거? 오랫동안 준비했다 기대해 뭐야 두근두근 괜히 기대하라고 했나?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귀여워 미끼 이거 촬영일로부터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제가 두 시간을 빌렸거든요 됐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? 두근두근 그리고 네 좋았어 여보세요? 어 춥고? 내일 하자 내일 꼭 갈게 PC방? 아니야 너네끼리 가라 형아 바쁘다 요즘 바빠 다음에 참여할게 맛있게 먹어라 지금? PC방 갈대로 안 해놨나? 어? 이제 꼭 오는데? 아 뭐 빼먹은 거 없나? 오늘은 뽁뽁 할 수 있어 어 미안 뭐가 미안해? 이게 다 뭐야? 그래 우리의 50일에 축하러 우와 너 이런 남자였냐? 언제부터 이렇게 스위트냐? 내가 좀 달달해 케이크 좀 봐 미쳤다 너무 예뻐 저거 다 녹아붙인 거야? 아 너무 예쁘다 아 조금 힘들었어 어찌 저거 다 묻혔대? 되게 오래 걸렸을 거 같은데? 아 어? 해바라기네? 고마워 어머 우와 너 해바라기 꽃말이 뭔지 알아? 알고 주는 거지 너만 바라봐 너무 좋다 나도 약속이다 한 시간 정도 아무도 안 와 우리 둘 밖에 없어 우리 카페 전체를 너가 다 빌린 거야? 응 나 여기 사장님이랑 친하잖아 오 림맥 맨날 축구하더니 이런 림맥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곡을 봐야해 야 50일 때 이 정도면 100일 때 어떡하려고 그때는 또 그때 고민해야지 귀여워 나도 준비한 거 있는데 오 준비한 거? 뭔데? 이거 뭐야 이게? 공룡알이야? 타임캡슐 오 타임캡슐 오 타임캡슐 오 이 안에 편지 써서 땅에 묻은 다음 음 한 100일 뒤에 열어볼까? 100일? 야 저 뒤에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1년? 음 그래 그럼 1년 뒤 나한테 편지를 쓰면 돼 1년 뒤에 너한테라 지금 써? 오 어디 보자 1년 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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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쓰나? 어허 보지 마라 큰일 문호 알았어 알았어 1년 뒤 1년 뒤 1년 뒤 1년 뒤 그 을진한테도 편지 썼었냐? 진짜 제 얘기를 왜 해 안 했었거든 끝 나한테만 쓰는 거지? 어 너한테만 쓰는 거야 너 그렇게 아무한테나 웃어주고 그러지마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둘이 되잖아 그러면 이러다니까 응? 좋아 그러고 다녀 마음에 들었어 너밖에 없어 어? 푹 들어오네 잽 안 날리고 바로 간다고 조심해라 졌다 이제 다 썼지? 이제 여기다 넣어 꽉 닫아줘 오 내가 할게 이제 누우러 가는 거야? 그렇지 51 기념 이벤트 제대로 하네 제대로지 흠 어디까지 갈까? 응? 조금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여기 기억하겠어?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? 이 나무 나무 친구 기억 안 나? 아 나무 친구 아직도 친구네 아직도 친구네 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음 관장이 속상해? 아빠 보고 싶어 아 으으으으음 아빠 어디 갔어? 또 미국 갔어 나두고 미국 갔어 일하러 가신 거지? 반장이 두고 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신 거야 반장아 여기 우리 온 거 알면 엄마한테 혼난다? 길 잃어버리면 안 돼서 엄마가 반장이 혼자 공원에 오지 말라고 했어 걱정 마 내가 다 길 알아 비키는 어떻게 잘 알아? 저기 봐봐 저 위에 리본 보이지? 저 리본이 비키 리본이야 와 그럼 비키 친구야? 응 친구야 비키 나무 친구 있어 반장아도 친구 있고 싶다 반장아도 친구 할래? 반장아도 친구 할래? 반장아도 비키랑 나무 친구 해 응 고마워 비키야 이제 반장이 슬픈 일 있을 때 나무 친구가 들어줄 거야 나무야 나 슬픈 일 있었어 아빠 먹고 싶어 어때 좀 괜찮지? 응 좋은 일 있을 때도 나무 친구가 같이 기뻐해 줄 거야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니까 반장이는 비키 옆에 언제나 있어줄게 반장이 약속해 약속 도장 꾹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붙어있네 그러게 어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 오 된 거 같아? 오케이 타임캐슈를 이제 넣는다?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축구가? 아니 그럼 PC방 가? 아니 그럼 뭐해? 너랑 있을 건데? 귀여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와 와 엄청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와 와 난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다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대 잘 들어갔지? 집 들어가는 것까지 봐 아직 가는 중이야? 나 집이야 벌써? 빨리 도착했네 어? 어? 아 여보세요 정보자님 오 비키 잘 지냈나? 네 전 잘 지냈어요 별일 없으시죠? 네? 회사로요? 네 네가 남긴 행복한 사진들 귓가에는 너의 노래가 들려 I think I'm falling in love I'm falling in love 위주 내 곁에 항상 있어줘